안녕하세요 올바루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요일을 지나고 있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조금 괜찮은 좋은 얘기일 것 같은데요 오늘의 테슬라 소식을 시작해보죠 오늘의 테슬라 소식은 테슬라 에너지 얘기와 그리고 중국의 55만대에 대한 얘기와 100만대에 대한 그리고 시장 점유율과 탄수 크레딧까지 정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테슬라 에너지에 대해서 유애무야 넘어갔었던 측면이 있는데 3분기까지의 실적을 다시 한번 놓고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동차는 이제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자율주행을 담는 그릇이자 엔지니어링에 꼬시듯이 테슬라에게는 또한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그 사명에서 드러나듯이 에너지 사업이 또 하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2분기까지는 확실히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테슬라 에너지의 두축인 스토리지와 솔라루프 역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추세선으로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양쪽에 두개를 그릴 수 있게 되는데 스토리지는 그래도 파워월이 상당히 견고하고 메가팩도 상당히 견고하기 때문에 수요가 탄탄해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솔라루프 분야는 확실히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들도 많았죠 훨씬 예전이 훨씬 더 잘 됐는데 그래도 3분기를 기점으로 지금의 약세와는 달리 나름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할 거라는 기대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55만대 소식에 대해서는 아마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된 바는 몇가지가 있는데 우선 가장 큰 소스는 여기서 36KR에서 나온 것이죠 이번에 기가상하이의 9월 램프업 9월에 제조공정 업그레이드 후에 10월에 기가상하이 생산량은 22,900대 정도로 하루에 764대 정도를 생산하는 것까지 올라왔습니다 상하이의 제조능력은 지금까지 볼 때 따지게 되면 이것을 그냥 곱하면 1년에 27만 5천 148대 정도 수준인데 내년 기준으로 이것이 55만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로 늘어날 것은 모델3가 아니라 모델3는 사실 거의 다 왔고 모델Y가 주로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델3는 30만대 기준에서 10만대 정도 기준을 수출향으로 보낼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왔고 모델Y의 기지는 올해 말부터 벌써 시제품 돌아다니는 사진을 보셨죠? 제가 올리기도 했었는데 시제품이 나와서 돌아다니는 모습도 있고 대량 생산에 들어가는 것은 올해 말에 12월쯤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내년 1분기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료는 테슬라이크 자료이고 또 하나로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던 이메일을 통해서 감사히 전달받았던 굉장히 믿을 수 있는 분들로부터 받은 정보도 한 협력업체가 2021년에 테슬라 모델들의 부품 물량을 100만대 정도만큼을 주문받았다는 내용을 전해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도 100만대 가까이 지켜보게 됐고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테슬라를 팔로우 업 하시는 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아마 중국에서의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유럽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중국의 신에너지 승용차 판매량은 올해 10월 기준 14만 4천대 정도를 기록했는데 이 정도는 저번 분기 기준으로 15.9% 정도 증가한 것이고 저번 연도 대비에서는 119.8%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저번 분기 대비는 워낙에 바이러스로 하락폭이 있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쳐도 그런데 1년 전 대비로 해도 이만큼 120%가량 증가했다는 것은 중국의 야망이 조금 보이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의 테슬라 판매량 추이는 이것으로도 보실 수 있고 전체적인 차트는 여기 있는데요 아래에 보시면 4월 5월 6월까지 꾸준히 향상하는 모습 그리고 7월부터는 계속해서 평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생산량은 이만큼 늘었다고 전해지는데 그러면 이 나머지 분야가 어디로 가는 것이냐 판매량이 왜 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려가 많았던 부분인데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사회공장의 모델3가 9월 말부터 약 8% 정도에서 10% 가격 인하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월에는 수요가 폭증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던 만큼 그만큼의 기대에는 왜 못 미쳤냐는 그러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아직까지 정확히 해석될 수 있는 소스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 배송기간이 1,2주 정도에서 4,6주 정도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을 볼 때 수요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논란이 생겼다기보다 지금 사실 호주에서도 얼마 전에 얘기해 드렸듯이 호주에서도 딜리버리가 늦어져서 환불을 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어떤 연휴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요 문제라고 보기에는 조금의 비약이 있는 상황이고 이것에 대해서도 추가 소식이 있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계속해서 테슬라는 내년 100만대 기록을 맞출 수 있게 된다면 올해 기준 계속해서 늘어나는 배송을 보이고 있는데 약 50만대 기준에서 2배 뛰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진상이나 여러 면에서 또 한 번 뛰어넘는 해가 될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마진율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아예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으로서 시작한 생산 지옥을 잘 넘긴 회사로서 점차 볼륨을 늘려서 고정비 부담 완화를 겪음에 따라 마진상의 이점을 여러 가지로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1분기부터 3분기 사이에 시장 점유율을 비교해 볼 때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었던 몇 안되는 기업 중에 하나로서 테슬라가 선두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었던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BID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해 버렸고 폭스바겐이 ID3의 성공으로 꽤나 많은 부분의 점유율을 가져가는 모습들을 주로 유럽 쪽에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팔리는 차종으로 한 번 비교를 해보자면 글로벌로 볼 때 전세계적으로도 압도적임은 물론이고 이제 내연기관과도 겨룰 수 있는 정도가 차찬히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분야에서만 따져본다면 워낙에 잘 나가는 르노조에와 니산 리프는 그렇다고 치고 테슬라 모델3는 이 차트로 보면 확실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차종의 스펙트럼을 좁힌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월등한 실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경쟁사들의 비슷한 급들을 놓고 볼 때 테슬라는 이제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는 확실한 우위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유럽 시장이 한 번씩 요즘에 분석가들에 의해서 자주 논의되어지곤 합니다 유럽의 수요가 줄었다 혹은 중국의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유럽으로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기가사하이가 나오기 전에도 비슷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중국 시장을 놓고 중국의 수요가 없는데 거기에 지어서 어떻게 되겠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또다시 기가베를린은 짓고 나서 유럽향 수요를 전방위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 때 그때 또 상황을 봐야겠죠 물론 여기에는 작년 대비해서 바이러스로 인해 다른 차종들은 확실히 수요가 줄어든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죠 그리고 테슬라에게는 마케팅적인 역량이나 딜러쉽 없이 직접 배송의 힘이라는 그러한 얘기들도 여러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비즈니스 환경임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비즈니스가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서 너가 왜 그렇게 했냐 뭐 이런 식으로 봐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가지가 영향을 미친 것도 맞으나 지금 현실로 바라봤을 때 누가 더 가장 잘 적응했느냐 그것을 두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전기차는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중에 하나인 만큼 그런 면에서 테슬라의 지금 살아남는 모습은 굉장한 생존력으로 끝까지 잘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편 탄소배출 크레딧으로 인해서 수입 또한 대폭 증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안 다뤄지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것이 지속불가능하다 그리고 뭐 부수입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테슬라의 약세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주로 얘기하시고 또 강하게 갈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완전히 공짜 부수입이다 그런데 그 공짜 부수입이 생각보다 짭짤하다 그런 얘기죠 이 또한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받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유럽의 전체의 연비 관련 탄소배출 문제에 대해서 이전에 카마게톤으로 소개 드린 바 있었죠 유럽의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내야 할 어떤 페널티가 상당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녹색 에너지 자체의 기업 문화적과 법적인 압력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삼성그룹 쪽에서 탈석탄 그런 에너지 쪽으로의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에서 재생에너지 100% 쓰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선진그룹을 기점으로 재생에너지의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다고 느껴지는 해입니다 그리고 주요 에너지 거래자들과 해치펀드는 탄소 관련 인센티브들이 향후 몇 년간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을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해치펀드들이 유럽연합의 탄소배출권 시장에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이고 향후 앞으로 몇 년간 가격이 크게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볼만한 점은 바이든의 집권 후의 친환경 압력이 또 하나의 큰 변수이겠죠 유럽과 달리 미국은 트럼프 집권 시기에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개정안으로 인해서 원래는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렸을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과 평균 연비 기준이 트럼프 집권 이후에는 이렇게 개정안을 맞음에 따라 실질적으로 정말 많이 안 줄여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거의 높은 확률로 트럼프 때 완화시켰던 이러한 규제를 다시 복원시킬 가능성이 논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각화해서 본다면 최대 이 정도의 낙차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분석가들이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주도로 이루어졌던 제로이미션 크레딧이라 그러죠 이 제로이미션 크레딧을 기준으로 보고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시점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친환경 압력에 순풍을 타고 테슬라가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카마게똔에 대한 사진을 9개의 슬라이드로 모은 것인데 폭스바겐이 ID3와 ID4로 전기차 시장으로 굉장히 빨리 거의 마진이 없이도 나아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다들 빨리금 전기차 시장으로 내놓기 시작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기업에서는 좋을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 유럽에서의 카마게또니 미국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그러한 리스크이겠죠 그동안 트럼프 정부 때 이렇게 더들어졌던 부분인 만큼 앞으로의 속도를 더욱더 빠르게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기조는 바이든 정부 취임 처음에 할 일을 정함으로써 시작이 됐는데 취임 후 처음 하는 일이 상징성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이 파리기유협약 재가입이라는 점은 많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로써 홍콩에서 2021년 모델3의 우핸들 차량 버전이 6대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구독자님도 확인을 시켜드리기 위해 여기 부분을 제가 크게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텍사스 관련한 소식인데 원래 처음에 블룸버그 분석에 따르면 텍사스의 건설 계획 및 허가 내용에는 텍사스에는 처음에는 배터리 셀을 제조할 계획이 안 들어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이버트럭이나 세미를 만들 때쯤부터 배터리 셀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10월 초에 테슬라가 TCEQ라 그래서 10월 초에 환경품질위원회에서 텍사스에서 셀을 제조할 것이라는 계획을 표기했다고 환경위원회의 대변인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텍사스에서 이제 셀 관련된 직종들을 잡들을 모집하는 그러한 테슬라의 사진이죠 오늘의 테슬라 소식은 중국발 수요 우려에 대한 이야기들과 탄소 크레딧 관련 그리고 마지막은 텍사스 셀 관련 소식으로 마칩니다 오늘도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바른이었습니다